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달기 선물로는 최고인기라지요 라는 영상에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분 추첨해서 러블리로즈를 드리는 날입니다. 오늘 추첨하는 날이에요.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불러와서 추첨을 하겠습니다. 네 유튜브 댓글 추첨기 눌렀구요. 영상 불러오기 합니다. 불러오기 성공했구요. 6158분이 조회를 하셨구요. 그리고 181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이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행운의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러블리로즈 댓글 불러오기 합니다. 네 불러오기 클릭합니다. 네 불러왔습니다. 완료했구요. 어떤 분이 딱 한 분이에요. 어떤 분이 과연 행운의 러블리로즈 사랑스러운 달달한 사랑스러운 러블리로즈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 궁금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추첨 들어갑니다. 네 추첨 3초에 결과가 나옵니다. 아 네 김수진님 선물용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거기다가 화분까지 예쁘니 아가들도 예쁜데 화분까지 한몫하니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러블리로즈 예뻐요. 네 김수진님 축하드립니다. 정말 그 러블리러블리한 러블리로즈를 이렇게 당첨이 되셔서 참으로 기쁘시겠습니다. 아 제가 오늘 일요일이니까요. 그 제 이메일 코니짱 지메일.com에다가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는 대로 제가 다음주 주중으로 제가 택배로 화분하고 러블리로즈하고 브래비폴리아 이렇게 곱게 싸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 김수진님 다시 한번 행운의 당첨자 김수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네 여러분 항상 저희 영상에 항상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회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모두 모두에게 다 드리고 싶은 선물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드릴 수 없다는 사정 잘 아실 테고요. 네 앞으로도 제가 또 깜짝 퀴즈 가끔가끔 낼 테니까요. 기대해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루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내일 또 한 주에 힘찬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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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